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육상풍력 발전기에 비해 소음 민원이 적고 강한 바람을 확보하기 좋습니다. 현재 영국과 노르웨이,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. 해상풍력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울산을 찾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들은 울산의 조선업 기술과 해상풍력이 결합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예전에 비해 터빈의 효율이 좋아지며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울산시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발전 용량은 1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습니다. 이 사업을 위해 민자와 국비 등 6조 원이 필요합니다. 풍황, 수심 등 천혜의 자연 조건과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을 접목한다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유럽 해상풍력 업체들의 진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울산은 어떤 실리를 챙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.